XSFM입니다. I, D, W, K 딸기에요? 그하실의 유승진피디입니다. 저는 뉴스의 제목들만 보다가 같은 사람인 줄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채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어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은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문제가 된 그 인물이고 그가 등록된 사기업이 그 극우 컨텐츠 제작업체입니다. 대통령실은 자꾸 뭘 몰랐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몰랐던 걸까요? 다시 말해 어디까지 알고 있던 걸까요? 2022년 7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문학인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류의 세계관은 아직 게임이 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몰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게임계의 유명한 격언이 생각나네요. 뭔데 이해? 모르면 맞아야죠! 요즘 제가 게임 중계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하루에 열 번씩 이제 꿈에도 나와요. 모르면 맞아야죠! 그게 이제 GG 5분 전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모르면 맞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게임 중계를, e스포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보면 압니다. 몰라서 막 자꾸나 저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맞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마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지? 자, 이제 대통령실의 세계관으로 돌아옵니다. 모른다고 말했죠. 근데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는데 맞았다고? 그들은 맞은 게 아니죠. 네. 반갑게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맞이했다! 더 맞아야겠네. 그거 유튜브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헬마우스가 돌아오죠. 헬마우스가 때리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시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두유는 원래의 맛 온 두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콩 전부를 담아서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 집어 콕 한여름에는 김치를 사는 것이 한국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메뉴는 김치가 중요한 메뉴가 많잖아요. 한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특히 콩국수라든가 비빔면 그리고 김치가 맛있어야지 그거로도 비빔 국수도 해먹잖아요. 우리 맨날 가는 렁탕집 있죠?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4천원 올랐습니다. 9천원에서 13,000원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주원료라면 이제 주원료는 배추와 파예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김치를 많이 먹게 돼요. 내 마음이 식혀요. 눈치 안 보고 김치를 많이 먹겠다면?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준 김치나 김장김치 같은 건 이미 꼬부라졌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맨날 김치찜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메뉴에 어울리는 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 입맛에나 착 달라붙는 콕 집어 콕 김치를 먹어봅시다. 액세스 물에서 팔아요. 시원한 경기도식 김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지만 콩국수나 이런 여름 메뉴에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대충 한국 중잎값 다양한 종류 최상의 위생 환경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 천연 양념이란 말은 좀 모호하네요. 다시다를 안 넣었다는 얘기 그렇죠. 어쨌든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가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를 찾아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요. 한국 게임 산업이 콘텐츠를 만드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아이템 별거 아닌 아이템을 가지고도 게임을 다 만들어내고 매니아들이 생겨나는데 김장 담그는 시뮬레이터는 언제 나오나? 김치 타이쿤도 재밌을 텐데 그것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준 김치 처리하기. 저는 그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할 때 아따 소소하네 이런 생각하다가 컴퓨터 만들기 뭐 이것저것 김장 해볼 법하다. 최근에 하우스 플리퍼라고 집 청소하는 게임도 나왔거든요. 내가 청소업체고 낡은 집에 가서 먼지 털고 페인트 칠하고 커튼 박고 그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의 방은 보통 드럽죠. 아 그렇죠. 더러운 방에서 하는 거죠. 시뮬레이터도 김치 못 만드실 분들은 엑스스몰에서 김치 사준대요. 게다가 콕조복콕 김치는 현실이에요. 그럼요. 현실로 맛있어요. DIY판은 없고요. 담근 것만 있습니다. 네.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스는 너무 많고 그새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까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7월의 헬마우스 코너 헬마우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당연히 남들 다 보는 변호사 우영호도 보고 있지만 제가 제일 열심히 이번 시즌에 보고 있는 드라마는 당연히 브레이킹배드의 스피노프작 베러콜사울입니다. 음 그게 스피노프작이구나. 네. 브레이킹배드보다 평단의 선평이 더 좋아요.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지금 이런 소문이 나와요. 또 다른 스피노프작이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브레이킹배드도 히트작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배경도 제가 이제 연신내에 살아봐서 하는 말인데 서울 사람의 연신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에게는 안 가보는 곳인 뉴멕시코고 텍사스도 아니고 동네도 모르겠고 문화도 모르겠고 마약 얘기고 근데 마약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관은 시장에다가 미리 펼쳐놓는 건 좋지 않아요. 머릿속엔 다 있어야 되지만 감독과 작가에 펼치다가 사람들이 선택해주면 그때 넓어지는 겁니다. 영화 외계 더하기 인을 만든 이 CJ가 요즘 후회하는 게 그거겠죠. 처음에 너무 많이 펼쳤다. 세계관은 알아서 확장됩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관과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처음에 한두 명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은하처럼 퍼져서 이제는 대통령실 7급 공무원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커브를 들어오네요. 저는 그런 놀라움을 느껴요. 지금 이게 안수경 씨까지 넘어온 걸 우리도 예측 못했잖아요. 여기까지 올지. 사실 저는 배럴 콜사월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생각은 드네요. 유수화 같은 넓은 은하계 그렇죠. 유수화 같은 엄청나게 저명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름이 가세현이 있었는데 거기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대표랑 그런데 왜 하필 안전건네냐 그렇죠. 그 포인트가 나중에 도이치모터스의 아들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거기 이게 떡밥이 장난 아니네 직접 연결된다기보다는 더 봅시다. 세계관의 연결점이 그 포인트에 있다. 왜냐하면 덴마네 덴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향신문에 다니는 저의 이제 뭐 기자 선배가 있어요. 네. 머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를 잘 모르는 머글 머글이죠. 그분의 유튜브라는 거 먹방 뭐 이런 거 겜방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어떤 은하계가 있다. 먼 우주에 한 6천광역쯤 떨어진 곳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종음만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장벽. 그렇죠. 그분들은 우리 은하와 만날 수 없는 다른 은하에 있죠. 성계자리 같은 데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정치부 기자로 오래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안정권이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한번 평산마을 때문에 들어봤는데 그 콘텐츠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대충 뭔지는 알아. 기자니까. 하지만 직접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위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다 보면 누나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머글들한테는 헬마우스가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죠. 갑자기 다 보여. 그렇죠. 이걸로 봤더니 센터 A쯤에 제가 이제 딱 펼친 거지. 자 여러분 저렇게 먼 게 다 보여. 똑똑히 보세요. 칼라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빠의 유튜브 계정 같은 느낌. 그렇죠. 자 그 경영신문 선배가 처음에 뭐냐면 서울의 소리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소문이 다 퍼졌었어요. 대통령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근데 기자들이 기자들이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 이상한 사람이 머글들은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희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냐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온갖 이상한 소위 사적 채용 논란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 가고 싶었으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참 얘기를 했던 왜 정권 초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정권 초에 들어간 진짜 간절한 사람들 정말 정권 초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당직자들과 국민의힘의 보좌진입니다. 국회 보좌진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여기에 걸었어요. 베테랑들. 그리고 장이 열렸어. 우리가 정권을 잡았어. 그렇죠. 심지어 내가 그 캠프에 대선 캠프에 가가지고 넉 달 동안 개고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영감이 권성동인데 우리 영감이 장재원인데 우리 영감이 윤홄홍인데 난 당연히 대통령실에 가겠지. 물론 제가 아는 한 그들 중 다수는 처음부터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렇죠. 이준석한테 들어붙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헛짚은 분들이 있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윤해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영감이 어디 가서 윤해간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죠. 이현주야. 그렇죠. 이거 하나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질투는 특종의 힘입니다. 그렇죠. 내부 고발자를 누가 빨리 잡느냐. 이게 핵심인데 영화 보면 빌런은 항상 원래 우리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 같이 하는 기자들한테도 3월에 3월에 딱 정권 대선 끝나고 한창 자기들끼리 시끄러울 때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한창 자기들끼리 시끄러울 때 여의도 대나무습에 이것저것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인수위가 꾸려지고 있는 시점인데 넌 당연히 인수위 갈 줄 알았는데 나를 안 불러? 그래서 원대복귀가 됐어. 우권실로. 네. 분노가 치솟는 거죠. 이런 내가 왜 개고생을 했는데 인수위 거쳐서 대통령이 거쳐서 내가 어디 갈 계획이 다 인생 계획을 다 짜가지고 지금 가족이랑 다 지금 정리해놓은 상태인데 내가 스카이 정액과를 나와서 보수정당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의원을 다른데도 아직 어디 저 경남 경북도 아니고 서울 경기에 삼선을 시킨 사람이다. 내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번 캠프에서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내가 직급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새끼가 들어간다. 인수위 안 불러 나를? 나를 인수위 안 불러?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면서 얘기해보니까 쟤도 안 불렀어? 다시 한 번 가만 좋으신 기자와 PD 여러분께 이런 류의 단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인배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 같이 했던 기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여의도 대나무소에 올라오기 시작했지 이거 6월, 7월쯤 되면 터진다. 그러니까 미리 몇 명 섭외해놔라. 캠프 갔다가 못 들어가는 애들. 인수위 못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입 가벼운 애들 찾아라. 원안이 깊은 애들 찾아라.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안정권의 누나가 안정권도 아니고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7급으로 근무하는 걸 알 게 뭡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막 5급이나 4급이나 이런 직급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자들한테 누군가 흘려줬다는 얘기인 거고 흘러울러서 가다 가다가 서울의 소리까지 간 거예요. 말하자면 변이제를 거쳐서 서울의 소리까지 간 건데 그렇게 갈 때는 어쨌든 중간에 거쳐간 구간들이 다 있는데 그 구간들에서 이 머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연자제잖아. 누나는 뭐 어떡해. 실제로 이 선배가 저한테 이기를 했습니다. 이 경영심 다니는 선배가 머글이 자기도 들었는데 연자제야 야, 이거 우리는 진보진데 이거 그냥 쓰면 연자제라고 욕먹는다. 민주당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민주당 나오지도 않을 때 서울에서 단독이 딱 나왔어. 그래서 내가 선배한테 물어봤거든요. 톡으로. 아니, 뭐 이거 몰라요? 왜 안 써? 이랬더니 연자제라고 욕먹는다고. 이거는 우리는 못 쓴다. 좀 더 나와야 연합이 트거나 뭐가 나와야 확실해졌을 때 쓸 수 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연합은 발빠르게 썼네요? 연합도 하루 지났었죠. 그런 사람의 눈에 제임스의 망원경을. 그렇죠. 내가 그래가지고 막 보내줬거든. 어, 이 징그러운 거 뭐야? 아니, 형 이게 연자제가 아니고 그 자신인데 무슨 연자제냐. 안정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뭔 소리를 하고 다녔는지가 중요한 건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님이 지금 이걸 안 봐가지고 모르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요. 그 보내줬던 것들을 오늘 풉니다. 뭘 보내줬었냐. 머글들한테 이 사람이 단순히 동생이랑 회사를 같이 운영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어제 짚었고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초기에 또순위로 등장하던 초기에 가면을 쓰고 동생 안정관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습니다. 2019년 시점인데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던 아스팔트 극우 시절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슈퍼챗 잘 땡기고 있을 때 억대의 슈퍼챗을 땡기고 있었던 시점에 그런 사람들은 돈을 갑자기 많이 벌기 시작하면 욕심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 욕심을 다른 사람들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자기 안으로 갈무리하기 위해서 보통 가족을 끌어들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가져가는데 이게 왕자나 머리는 똑같아요. 와이프를 같이 방송에 참여시킨다든지 시둥이 그렇죠. 비슷한 패턴이 기억나네. 이런 애들 특징이잖아요. 또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가족 이런 얘기 그리고 자기 가족을 방송에 출연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또 순위가 가면을 쓰고 처음 출연을 했을 때 내용이 문제적이다라고 제가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합니다. 역시나 5.18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보죠. 5.18 유공자 결국 김대중 밑에 줄 선 새끼들만 지금 가짜 유공자 이모니 꿀 빨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질이었다. 전라도 인간들은 줄 서다가 앞으로 존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5.18 유공자가 혜택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난 너무 충격을 못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전라도인들한테는 말도 안 돼요. 전라도인들한테는 안 가르쳐요. 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안 가르치고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그 사실 우리만큼 알아봐요. 폭동라불어 그치 왜냐하면 내가 가장 분노를 했던 거는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어쩌고 이런 것보다 아니 뭔 혜택이 저렇게 많나 대관절 웬만해 웬만해갖고는 안 망해 부도를 두 번 내도 그 유공자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내용에 분노하실 땐 아니고요. 그럴 일은 어차피 앞으로도 많으니까 이 세계관이 끝나지 않잖아요. 다만 확실한 건 안정권과 안수정의 대화죠. 안정권과 안수정의 대화고요. 여기서 주로 화재로 삼고 있는 게 이 자들이 항상 시위나 집회를 할 때 얘기했었던 거 소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단을 까라라고 주장을 할 때 일단 이 가짜 뉴스는 가볍게 털고 갈 거고요. 논지로 내세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소위 전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복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의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냥 거의 한쪽 귀로 들어와도 한쪽 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패스스루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논쟁인지 잘 몰라요. 내용상이나 맥락상으로는 그냥 쟤네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겠거니 거짓말을 하겠거니 사람들 호도하고 있겠거니 라고만 생각하지 실제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일상이 힘들고 남탓을 하고 싶은 중도층에게 파고들죠. 은근히 파고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지난 정권 때 지난 정부 때 계속 얘기했었던 내로나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에 5.18 유공자 혜택이라고 치시면 구글에서 친절하게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를 알려줍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원 내용 5.18 유공자 관련 지원 내용이라고 되어있고요. 왜 지원 내용이냐면 이게 혜택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지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글에 5.18 유공자 까지만 치니까 제일 위에 있는 연금검사가 혜택이네요.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데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지원과 혜택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혜택이라는 거는 그냥 남들하고 다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있는데 이 사람만 앞으로 한 10미터 나와서 달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일종의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좀 다른 거를 더 챙겨주는 거 이런 건데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적으로 보면 생계지원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누구한테 주느냐 대상이 유공자 본인 그러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거나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선순위 유족 다 주는 게 아니고 80세 이상으로 생계곤란자입니다. 80까지 살아야 되고 이 생계곤란자 등록 같은 거 알아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생계지원금을 주느냐 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직접 피해를 입어서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의 가계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이 뭐 대단하냐 월 10만 원입니다. 복잡으로 써야 되니까 100천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럼 많아 보이는데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한 사람한테 그 피해가 5.18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월에 1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많은가 싶으면 저는 오히려 좀 충격적이었는데 1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이거 늘리자고 주장을 많이들 하는데 매니저 언론이 잘 안 써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생계 곤란자한테 지급되는 지원금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 생계 곤란의 원인이 5.18에 있을 경우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지원 네. 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민주 유공자증 수여하는 거 이런 게 혜택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사망했을 때 묘비를 제작해 준다든지 아니면 5.18 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대상 역시 5.18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이걸 특혜라고 하고 준다 그러면 특혜 검색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고 되게 울부짖을 거예요.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또 문제 삼는 극우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대상이 피해를 받은 본인이거나 혹은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는 왜 교육비 지원을 해주느냐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은 5.18 광주민정화운동에 참여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생계가 직접적 타격을 입은 경우인 거죠. 이건 사망자 예우군요. 사망자 혹은 행방불명자. 그래서 그 가족이 생계가 사실상 거의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배우자나 자녀한테 있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정확히는 이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유공자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없는 거고 이런 경우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서 부도를 두 번 내도 망할 수가 없는 혜택들이냐. 사실 민주화운동 유공자면 이게 민주주의 오래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만든 유공자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본인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다라는 걸 빼고 보죠. 그러면 이건 일부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보수가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선별복지 아주 기본적인 선별복지의 수준이에요. 뭐로 봐도 특혜라고는 못 말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이런 거에 꽂혀있는 20대 남성들 종종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유공자 본인이거나 배우자거나 자녀 혹은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한 5.18 유족자한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부모한테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이미 입었고요. 그 피해에 대한 일정 정도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가깝다. 말하자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느렸을 것들을 어느 정도 국가가 보조해주는 차원의 지원인 것이지 이게 무슨 혜택을 더해줘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준용을 하는 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위해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전 참전용사 혹은 4.19 같은 민주 유공자들의 기존 지원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일반적 보훈 섹션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수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면 좋은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7.80년대에 그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비웃던 아주 못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상의용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왜곡이 돼 있었냐면 버스에 타서 껌을 비싼 값에 팔고 사람들에게 시비건 사람을 말할 때 상의용사냐 라고 부르던 못된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박정희 정권이 전쟁의 젊은이들을 일부러 내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고 떼먹고 그걸로 국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사이드 이펙트 그로 인해 생겨난 희생자들이거든요. 그렇게 국가로부터 희생당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사각에 몰릴 수 있죠. 복지와 보훈의 사각에 몰린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었어요. 군사정권이 그때 군사정권의 심보하고 동일하게 보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보수가 보훈을 우습게 그 사람들이 다리를 왜 잃었느냐. 6.25에 참전해서 국가를 지키는데 동원되는 바람에 원래는 있었어야 할 다리가 없어진 거고요. 5.18 광주민정원동 용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냥 자신의 생계를 했더라면 잃지 않아도 됐을 가족이나 혹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국가를 지키는데 있어서 동원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참여하는 바람에 사라진 건데 그거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려는 작은 노력 정도로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둘이 방송에서 비웃고 호도하고 낄낄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5.18 유공자랑 6.25 유공자랑 비교를 하는 표가 돌았나 봐요. 그러면서 5.18 유공자가 6.25 유공자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번 화제가 되었는지 기사가 많네요. 저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이 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 5.18 유공자의 경우 사망, 행방불명, 부상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나열해 놓고 6.25 유공자의 경우 일반 참전용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나열해 놓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놓은 거죠. 5.18 유공자가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날조를 해낸 거죠. 동료 미구가 안 되는 거를 그렇죠. 한쪽은 사망자고 한쪽은 일반 참전용사에게 들어가는 혜택이니까 세상에 누가 그래픽카드 있는 컴퓨터랑 없는 컴퓨터를 스펙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가짜뉴스의 해석을 왜 내었냐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정권이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 같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면 조금만 봐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충분히 감화된 누군가가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실의 취향을 따라가는 중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이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난달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내부자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족 둘이 나와가지고 둘 다 자기가 전라도 사람으로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교육을 받아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걸 알고 났더니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나름의 전략을 짠 거죠. 그렇죠. 그 전략에 참여했던 인물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땡겨온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 취업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이런 얘기들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느냐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 내의 정치 잘하는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도 쓰는군요. 중앙일보에서는 기사 제목이 팩트체크 5.1860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 평균 4,300만원 이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5.1860자와 6.2560자가 받는 혜택을 역시 팩트체크로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 평균 4,300만원인 게 5.1860자 5,801명이 모두 4,300만원씩 받아갔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사망 보상금을 가지고 전체 유공자에게 평균을 내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쓰네요. 여전히 아무리 봐도 사망 보상금까지 넣어도 저 정도 평균밖에 안 나오면 국가는 정말 보훈 못한 건데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냥 가족이어서 혹시 회사를 같이 운영한 것만으로 문제 삼은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이야기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153 라이브 시절에는 윤석열 후보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신남성년대의 배인규 대표도 따라다녔습니다. 이거 봐요. 얼마나 촘촘한 세계관이에요. 봤던 새끼 자꾸 또 나오잖아. 왕자라니 어벤져스 없어버리거든요. 이름이 왕자가 뭐예요? 라면서 처음 만났을 때 웃은 게 작년, 재작년? 영원히 만나요. 영원히.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그 당시에 비할 바 없이 커진 상태라서 사실상 153 라이브에 안수경 씨는 여기에 기대는 처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모양이에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역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잠시 이후에 여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신남성년대와 페미 단체인 헤일과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헤일이 수량이 인원이 더 많아. 수량이래. 대가리가 헤일이 쪽수가 많아. 쪽수가 더 많아. 페미야, 저래저래? 전혀 매력적이지가 없는데? 저렇게 다 머리 빡빡 밀고 저러고 다녀. 여잔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왜 저래? 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남잔가? 다 환자들 같아. 환자들 같아. 어머, 남잔가? 이상해. 남자들. 직접적으로 나는 이제 쿵쾅이들만 봤는데 나도 쿵쾅이들. 쿵쾅이들이 아니고 저는 이제 말라깽이들이에요. 완전 마르고 완전 마르고 앞뒤가 없고 초등학교 한 6학년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한 1, 2학년 때는 그냥 남중생 같잖아. 남중생. 2차 성징이 전혀 2차 성징이 전혀 없는 없는 그냥 카트 머리고 하니까 남중생 같잖아. 남중생. 모습이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어우, 단장님 멸공. 좌나 오나 똑같이 겪는 문제인데 이성적인 접근을 하다 하다 안 되면 누구나 이제 이성을 다루는 능력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 혐오가 일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혐오로 숨을 쉬어요? 무슨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막판에 단장님 멸공은 뭐야? 맥락은 없지만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이 단장님은 채팅창에 등장하는 다른 친한 유튜버 무슨 무슨 단장이라고 스스로 친한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멸공이라고 보통 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적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해일이라는 단체 그 당시에 지난해에 한창 여름에 페미니즘 주폐를 전국 국제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해일의 집회 참가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런 거를 누가 했느냐 다름 아닌 베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그때 제가 그게 전공인 사람 전공이니까요. 그래서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한번 이 이슈를 다루게 됐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소위 맞불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맞불집회랍시고 그 앞에다가 좌판을 버려놓고 일부러 그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클로즈업해서 찍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 시청자들한테 다 얼굴을 보여주면서 외모 품평을 하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그러다가 그 집회가 여기서 스피커를 워낙 크게 틀어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혹은 이름을 본명을 불러요. 집회 주도자들의 본명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불러버리고 이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위협을 느껴서 해산을 하죠. 그러면 그 뒤를 쫓아갑니다. 베인규가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라이브 방송을 쫓아가면서 계속 따라 붙었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뛰어서 쫓아가다가 계속 위협하는 거죠. 뒤에 쫓아가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니까 이러면서 쫓아가고 그리고 그때 무슨 복장을 하고 썼냐면 아시다시피 조커 영화 조커에 그 조커 복장을 하고 물총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뒤에 쫓아가면서 그 여성들한테 물총을 쏩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런 평범하게 이런 평범하게 극우적 인식을 공유하는 그렇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단한 검색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잠깐만 찾아봐도 대통령실이라면 당연히 걸러내야 될 요소들이 지금 몇 개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가능성은 하나죠. 청와대실은 인터넷밖에 없다. 군대다. 40당 군대다. 공군이다. 외부로 연결된 망이 없다.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153을 보고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외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온 이런 거 올려주잖아요. 무역지 이런 거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텍스트로 퍼와가지고 출동 153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사실상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걸 보고 검증했다가 일단 한 7, 80% 맞는 추측이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죠. 일단 1번 그냥 검증을 안 했다. 검증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실무자들이 원래 같으면 매뉴얼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과정을 안 해도 되게 만들 수 있는 큰 손. 야 뽑아. 그렇죠. 아 이거 이 사람 그냥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감히 거기에 이의제기라거나 심지어는 감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대체. 엄청난 사람이 이력서를 밀어넣었다.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 알아 심지어 캠프에 참여해서 작년 8월 말 하더라도 어 안정권이다. 저 내쫓아. 이랬었던 검증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싶지만 감히 반대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와서 이 이력서를 내밀면서 채용해. 라고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 바이든. 그렇죠. 랜시 펠러시.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시즌. 기시다 후미오.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작동이 불가능한 시스템인데. 범인 그중에. 왜냐하면 저는 의원실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를 뽑을 때도 어쨌든 평판 조회를 하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검증은 당연히 거치거든요. 면접하고요. 면접에서 뭘 물어봤겠습니까? 안석경 씨한테. 뭔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조바이든아 어떻게 하세요? 그랬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다. 이걸 결론으로 제가 중간에 매짐을 하면서 역산의 향연입니다. 이번 주는. XSFM입니다. 다행이에요.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비 쓰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콩을 먹을 때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콩국수를. 그럼요. 네. 그래서 김치 얘기할 때도 콩국수 얘기고 지금은 진짜 콩국수 얘기. 네. 온두유 화랑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유는 물론 콩국물의 주문이 범람하는 시기이죠. 저는 콩국물 좋아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마시기도 해요. 벌컥벌컥. 진짜 두유를 아시는 분은 콩국수도 진짜로 해먹습니다. 온두유는 껍질까지 갈아서 콩의 모든 걸 담아낸 콩국물입니다. 매니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태와 서리태를 3대1 비율로 섞고 끓여 만든 태안자염과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넣어서 간을 했습니다. 이 간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을 위한 디폴트 값이고요. 100% 수제 직접 끓여 만든 콩국물이고요. 두유 장인이 만든 콩국물입니다. 그 콩국수를 가지고 상상을 해보군요. 콩국수를 먹었을 때 이제 그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소금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어 그렇죠. 이거 넣었는데? 소금 간은 얼마큼 넣으면 무슨 맛 얼마큼 넣으면 무슨 맛 얼마큼 넣으면 무슨 맛이 다 다르죠. 그렇죠. 밥맛도 낫다가 고소한 맛도 낫다가 한 큰술은 사약이다.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두유도요. 뭘 넣느냐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그냥 샤노라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꽤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 한 번 해보세요. 여름에 이거 먹을 때 좋은 게 땡볕에서 농사나 이렇게 야외 일 하시는 분들 이거 간식으로 드셔보시면 진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 제가 저도 이렇게 농사를 살짝 짓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챙겨나갑니다. 진짜요? 참으로 우리 국수 먹잖아요. 보통. 그거 다 들어와요. 여러분은 주문하시고 면만 삶으시면 돼요. 넌 없어도 난 저는 진짜 콩국물도 그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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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거든요. 태양 아래 일거리가 있는 분들께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액세스몰에는 온도유가 있어요.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신혜식 선생님과 정규재 선생님의 충격을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 UMC하고 제가 뭘 놓쳤는가 유PD님하고 제가 뭘 놓쳤길래 뭐가 그렇게 순진했나 우리는 저걸 감히 생각조차 못했을까 이런 걸 깊이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헬마우스 채널을 운영하고 또 헬마우스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머글들은 감히 생각해보지 않은 뻘밭 아래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캐내는 작업들을 해왔다고 갯지렁이들을 호미로 파내는 작업을 해왔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내가 버릇을 충분히 버리지 못했구나. 예전 버릇. 아무리 그래도 가십성의 옐로저널이나 혹은 우리 신천지 추수꾼들처럼 어디든 가서 어떻게든 하는 그런 지점까지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게 뭐죠? 헬마우스 코너는 어쨌든 항상 본질에 가닿고자 하는 욕망을 콘텐츠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단순히 안정권이 평산마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생 라이브로 틀어주겠다. 이러면 그건 헬마우스 코너가 아니고. 그건 대담한 저널리즘이니까 저널리즘에 천착하면 뭔가 본질을 해석해내서 그걸 끌어올려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뭘 놓치나 중요한 상상력이죠. 왜냐하면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저들만큼 짜치다면? 그렇죠.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곁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는 단순 옐로야. 이건 그냥 자극적이기만 해. 이거는 궁금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쳐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윤서인의 사생활을 안 가는 거죠. 재미있긴 할 테지만. 곁가지니까. 곁가지니까. 아니면 김세희와 강용석이 실제로 나눈 대화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준석 대표가 갔던 호텔의 넘버 뭐 이런 거 알고 있고 재미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곁가지는 쳐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쳐냈던 곁가지 중에서 혹시 뒤집힌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떡밥은 그런 식으로 뿌려지죠. 그러니까. 짜칫하고 버렸는데. 아 저거 뗄감 아니라고 버렸는데. 열라 잘 타는 거였을 때. 그런 어떤 그 억울한 통찰이 이제. 그럴 땐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죠. 되돌아가는 겁니다. 첫 지점으로 가봤습니다. 우리 먹을 경향신문 선배가 놓쳤던 그 지점. 이 저기 오라사와나오키의 몬스터를 볼 때 같은 느낌이죠. 아 그렇죠. 아까 그 점원이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구나. 그런 거거든요. 자 서울의 소리가 단독기사를. 그 본질을 안 보면. 왜 자꾸 벽에 낙설래. 짜증만 나는 거. 지우는 거. 그래 뭐 네 안에 몬스터가 있겠지. 본질은 안 봤어요. 서울의 소리가. 네. 네. 내 안에 몬스터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나에는 뭘 놓쳤는가를 되짚어봤어요. 첫 번째 놓쳤던 지점. 주황색 특별초대장. 주황색 특별초대장. 그게 홍준표도 갖지 못한. 네. 나경원도 갖지 못한. 유승민 이재명도 갖지 못한. 대통령 취임식 주황색 특별초대장. 정확히 그 초청장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초청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단에서 공식 초청을 하려고 별도 분류를 한 사람한테만 보내줍니다. 본인이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거는 색깔이 따로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건 따로 있어. 그거는 이제 시민 신청단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도 다르죠. 자리도 아예 다르고. 애초에 초청장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요 인사라고 하면 당연히 주황색 특별초청장이나 혹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받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받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 이재명, 헬마우스도 못 받은 그 특별초청장을 안정권, 배인규, 강용석, 김세희, 유재일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겁나 자랑을 하면서. 그렇죠. 이 자들은 참지 않죠. 반드시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 세계관이, 이 매력적인 세계관이 더욱 짜쳐집니다. 매력적으로.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모으는 장면은 유치해서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죠. 이번 대통령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정권, 배인규, 강용석, 김세희, 유재일이면 그래도 나름 그 업계에서 네임드잖아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하여튼 네임드인데 거기에 우리가 듣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샤인튜브, 생존 처음 들어보는. 얘는 그냥 배인귀랑 친한 애.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친한 애예요. 인기형이라고 부르네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봐요. 이 유명한 사람들 겁나 짜친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짜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짜친 사람들이 보기에 짜친 사람들이 있어요. 쟤넨 짜쳐서 안 돼. 시시해. 헬마우스는 그렇게 잘 구분합니다. 그 기준은 뭐죠? 조회수입니다. 똑같이 짜쳤는데. 조회수가 좀 적어요. 그렇죠. 이 질문까지 중요한 게 왔습니다. 아니 유명 정치인들도 그 맨 앞줄 그 가장 중요한 VBIP석에 초대를 못 받았는데 가장 짜친 유튜버들이 초대를 받았고 그래 짜친 유튜버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옆에 더 짜친 유튜버가 있어요. 더 짜친 유튜버가 있어요. 그런데 덕후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덕질의 세계를 한 달만 본 사람만 아는 물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덕질을 10년 한 사람이 아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질을 한 누군가가 겁나 덕후고 그 겁나 덕후가 대통령실의 인선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는 조 바이든 만큼 셀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나스 공연 옆에서 춤추는 사람 같은 게 그렇죠.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명단 자체는 인수위에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수위에서 작성하죠. 인수위에 이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이 사람들과 전부 다 관계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누가 명단을 던져준 거죠. 던져준 역으로 던져줄 수도 있겠구나. 던져준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체험 과정하고 비슷한 겁니다. 검증을 하려고 딱 치면 바로 검증이 돼서 이건 나가리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채용됐을 때는 좁혀지는 거죠. 검증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혹은 검증을 해서 반대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력서를 던져줬다. 이게 타당한 추리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진TV, 샤인튜브, 크로커다이 이런 개듣보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VIP 특별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느냐. 겁나 내빈. 겁나 내빈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초조대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유튜브 덕후가 있어가지고. 그 유튜브 덕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상관 모르게 쓱쓱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을까요? 그럼 개혼나고 잘려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VIP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 누구냐. 이건 실무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무자가 아니고 실무자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명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부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닉퓨리. 닉퓨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정권이 특별 초청장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역시 유튜버니까 라이브 방송을 켜서 하겠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들어옵니다. 대통령 부부가 쫙 인사를 하면서 옆에 객석에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안 정권이 갑자기 개흥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나랑 아이컨틱을 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거를 막 자막 입히고 이래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DC 인사에 대해서 봤어. 이거 보고 XX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웃기고 있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김건희 여사가 네가 뭔 줄 알고 너랑 아이컨틱을 하냐. 부딪히고 있다 이거. 또 등치 불필요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 초청장부터 이미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대안한다고 형일마순 생각했죠. 그렇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걸 격가지인 줄 알고 처낸 겁니다. 처낸 거예요 제가. 엄청 중요한 거였는데. 아이컨틱.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주황색 특별 초대장을 보고 제 진짜 처음 한 생각은 합성이다. 미성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저 새끼들은 원래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라를 친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컨틱을 했다라고 우기는 그 영상도 이것도 구라지. 상대를 야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겁나 중요한 가지였던 거야. 힘순찐이었어. 힘순찐이었어요. 그리고 지들은 티를 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는데 난 그걸 무시한 거죠. 나 힘순찐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야. 막 손을 치고 있는데 구라치네. 나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기치지마 이것들아. 이거 무시해버린 거죠. 그걸 놓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확신을 갖게 된 게 이거였어요.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의 아들이. 권영민 대표. VIP도 아니고. VVIP. 왜 VVIP냐. 자리 포지션이죠. 전혀 달라요. 대통령의 90살 아버지의 바로 뒷자리. 가족들만 앉을 수 있는 정말 VVIP. 그 좌석에 권호수 아들이 앉아있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대통령 아버지 뒷자리에 앉을 사람이면. 결혼식 하면 신랑 옆에 설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부 옆이나. 삼촌쯤 돼야 거기 앉는 거잖아요. 원래. 말하자면. 그 정도 되는 사람으로. 처음에 권호수한테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자기랑 같이 묶여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았고. 심지어 본인은 구속 수사를 받기도 했었던 그 권호수. 그리고 왜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서면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조사가 되지 않느냐라고. 야당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엊그제 월요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도 얘기로 나왔던. 한동훈을 향해서 질문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주가 조작 사건의 주인공을 하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자기 가족들만 앉는 VVI 좌석에 아버지 뒷자리에 배치를 했느냐. 이걸 보면. 이거는 정말. 아이컨택을 하신 그분. 그리고 유튜버들을 다 초청장을 보냈다는 그분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건 일부러라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것들아 봐라. 너네가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떡할 거야. 이제 내가 대통령인데. 자 이제 헬머스의 머릿속에 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안정권이 왜 그런 말을 했지를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보는 순간. 모든 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놓친 건 뭐냐. 상식을 벗어난 당당함이죠. 이렇게까지 안 숨긴다고? 이렇게까지 뭔가 장치를 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까지 대놓고 보여주고 싶어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해? 난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정권이 막판에 인사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는 게 상례지만. 그거는 보통 이제 집권 4년 차, 5년 차 갔을 때. 정말 힘이 빠지고 언론들이 때리기 좋을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자리 못 받았던 사람도 한번 챙겨주자라고 할 때.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때쯤 인사 문제가 터지거든요. 청와대 같으면.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국무회의 조각이나 혹은 청와대 인사는 엄청 공을 들입니다. 의미 부여를 엄청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같으면 호남권 인사의 젊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인사를 한다든지. 총리의 호남권의 전남 도지사를 하고 있던 이낙연 전 총리를 입각을 시킨다든지. 지역도 배려를 하고 여성, 남성도 배려를 하고 다양한 사회 각 분야별로 배려를 하고 심지어 야당도 배려를 해서 열심히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를 인선을 할 때는 어느 계파 출신의 의원실에 보좌진을 넣을 거냐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안 잡히기 위한 노력을 쏟는 게 보통이에요. 테트리스가 개빡셉니다. 일반적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합니다. 그 테트리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바가지를 턱 갖다 놓고 유튜버를 팍팍팍팍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한 15년 이상을 정치권을 봤고 정부가 꾸려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관찰을 해왔을 때는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 이하여 우리는 권두원으로 시작할 때 헬마우스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느낌으로 옵니다. 정규재는 피눈물이 납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을 무려 3년이나 주머니 속에 숨기고 열심히 없는 척 했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주머니도 아니고 손에 보여주면서 배지로 달고 안정권 문화 배지 이런 거. 벨트 안정권 벨트 이런 거 하고 등에 새기잖아요 안정권 이러고. 저는 그게 너무 충격했던 게 이 모든 현상을 7월에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안 숨겨도 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다 보여줘도 돼? 박근혜 정권은 정말 가방 안에 꽁꽁 숨겼다가 그걸 쓰레기통을 뒤진 기자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까발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 가방 밖에 스티커를 쫙 붙여놨어요. GZSS을. LED 전광판을 세워놨어. 도이치모터스. 1번이고 2번에 안정권 3번에 배인규. 쪄있어. 그리고 번쩍번쩍해. 이름을 강조를 해요. 보여줘. 저는 너무 이게 충격했군요. 겁나 힙합당권이에요. 역으로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 과정을 거쳐서 20년차 기자가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연자제잖아.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방송을 같이 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감히 대통령실에 첩바타로 채용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진보지의 언론인들이 인류의 상식으로 해석하다가 망한 지점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망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마우스조차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조차도 머글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깊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진흙벌에 손 담그는 전문가도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왜 놓쳤느냐 하면 뻘밭 안이 아니었던 거지. 이미 선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뻘밭에서 뭘 뒤지고 있어봐야 거기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뻘에 있겠지 하면서. 뻘에 가둬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배 타고 이미 나갔어요. 다 같이. 저기서 노래방 기계 들여놓고 자취하고 있어. 지금 안정권, 배인규, 가세현, 권호수 이런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례 아직 안 끝났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김 선생님의 나르시 시즘. 그리고 조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조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조심을 안 해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심이라고 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그렇죠. 부대타다 이러고 있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천진무구한 아무것도 없는 정무감과 정치적 무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결과적으로 뭐랑 연결되느냐. 그냥 대통령이니까 혹은 영부인이니까. 아니 대통령 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대통령이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믿는 사람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좌청령 500호 강릉 우사장과 동해 황사장입니다. 강릉 우사장과 동해 황사장을 꽂지는 않고 그 아들을 꽂았죠. 아들을. 둘 다 꽂을 줄이야. 라는 거예요. 처음에 황사장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언론이 예측 범위 안에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캠프에서 한 번도 떨려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대통령이 갈 거야. 그래서 황사장 아들한테 기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황사장 아들은 전화를 다 받아요. 그랬다고 하죠. 못 받으면 콜백을 합니다. 그렇죠. 기사 이름도 저장해놔요. 자기가 콜백을 해. 아 기자님 오랜만에 전화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두 시간 떠듭니다. 기사 소스를 다 던져줘. 그렇죠. 기자가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제가 친한 기자도 그 얘기해줘요. 이거 기사 써도 돼요? 아 쓰세요? 아 쓰세요? 제가 기자님 기사 다 검색해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사 쓰라고 합니다. 이 당당함.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이 당당함. 동해 황사장 아들과 강릉 우사장 아들 까지만 해도 이상한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친동생처럼 아크로비스타를 들락날락했다는. 그렇죠. 외가 쪽 육촌동생. 외가 쪽 육촌동생이 심지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입니다. 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보통 2급이고요. 그래서 못해도 3급입니다.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뭐냐? 재산공개 대상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일 정도로 센 겁니다. 고위 공무원단입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 내 가족 육촌동생을 나랑 친하니까. 얘 진짜 나랑... 내가 아는데 얘 진짜 좋은 애야. 왜냐하면 이때도 그랬고 아까 나왔던 안수정 씨의 경우도 그랬고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계속 이 황사장 우사장의 경우도. 이해충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말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뒤집고 그러는데 법정비 대상일 수도 있다는 말을 바꾸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이해충돌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해충돌의 대상이 아닌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난 이해야되는데? 너넨 왜 그래? 긴가? 그런 거. XSFM입니다. 달기예요?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가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강릉우 씨, 동혜황 씨, 육촌, 그 다음에 나토 신 씨가 나왔습니다. 누구냐 하면 나토의 가치관. 나토 신 씨. 스페인 신 씨나 나토 신 씨. 이분이 왜 데리고 가냐고. 영어로 잘한대요. 유튜브 편집 잘한다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 영어로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냥 신 모 씨 검색해보면 바로 영어. 영어가 나옵니다. 학원 선생 이름인가. 이 사람, 우리 남편, 후배 와이프입니다. 그러면 설명 끝난 거지. 그러고 나서 반발 자료로 한인 행사 사회 보러 갔었던 김영철 코미디언 1호기에 탔던 걸 가지고 민주당도로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는 거 보고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도 계속 답답했는데 그 답변을 보고 오히려 속이 좀 풀린 게 어차피 좀 포기해야 되기도 하거니와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 정권이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싫어. 왜냐하면 나한테 안 오면 무조건 불이한 거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오면 무조건 정의로운 거니까. 아니 그건 공개적으로 롤이 있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탄 거잖아요. 그거는 BTS도 민간인인데 왜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탔냐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나토신 씨는 좀 사례가 다르. 아니 그걸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어쨌든 나토신 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애들인데 일 잘해? 그러면 이력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든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출신이든 다 물리치고 꽂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는데 무슨 충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들 아는데 얘들 일 잘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 노 대통령 참배를 갔을 때 저 이상한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저 누가 저 영부인 뒤에 서서 이렇게 쓰레파 신고 가서 저렇게 참배를 하죠. 누구야 저거? 했더니 우리 필라테스 같이 하던 교수님이에요. 아마 분명히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그 같이 따라갔던 앙투라즈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야 까만 옷 입으면 돼. 이러고 데리고 온 걸 겁니다. 분명히 그 대화는 했을 겁니다. 샌들도 까만색이긴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없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줄기로. 특별 초대장부터 쭉 이어져오는 특별 초대장이라는 버려서는 안 될 가지를 버리는 바람에 내가 놓쳤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경인데 한 정권 누나 뭐 어때?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완성됩니다.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체계나 사고체계를 거기까지 내리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아 한 정권 누나가 그래서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긴 대통령실이니까요. 어 그냥 가면 되는데 뭐. 근데 역으로 여긴 대통령실이니까 설마 인식의 체계가 그렇게까지 내려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는 대통령실이에요. 지난 정권 때 제가 이런 사례를 들 때 믿지 않는 언론인들도 정치인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김민하한테도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총수자 여러분. 2할 9푼 친다고 4번 타자도로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대체로 올린 사람이 사회인 야구단 출신이면 안 되지 않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정권 끝날 때까지 이해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짜칫하는 건 얼마나 먼 은하인가라는 걸 성계자리라니까요. 다른 세계에요. 6천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해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그냥 과태료 얘기입니다. 과태료가 그냥 집에 와서 우체통에 계속 쌓여도 안 내도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내 번호판을 압류하기 전까지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과태료 성신납부 할인 20%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그날 밤에 당일 날래는 그날 밤에 계좌이체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산다. 이 둘은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대한 그래도 나름 저희들도 젠틀하게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오른팔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보수 언론도 하는 말이고 신동아 퍼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 리버럴 언론의 일부 막 던지는 사람들의 말로는 정확히는 김건희의 오른팔이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본인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면 그동안 화가 났던 게 아까 앞에 그 짜친 격가지 하나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했으면 그건 문제가 될 리가 없어. 그렇죠. 정도의 아주 간단한 사고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기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게 사술 그 자체가 그냥 인생인 사람들을 우리가 정통적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처럼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일단 4년제 대학에서 공부노동을 해야죠. 학사를 따고 그 다음에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석사학위를 수료를 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석사 정도 땄으면 일단 시간 강사라든지 교육노동을 또 중간에 겹쳐서 하다가 박사학위를 따고 그러고 나서 정교수를 노린다. 이런 정통적 과정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그게 100%인 줄 아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히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짜친 길 전혀 다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어디 백화점 바깥쪽에 있는 데서 전시회를 한 뒤에 삼성미술관에서 했다 라고 자기 이력서에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걸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는 삼성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단독으로 했었던 미술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품 매장에 가면 오피셜한 국내택을 달고 있는 물건을 팔고 있는 매장에 가면 이런 손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놓고 짭을 사와서 이 가게가 나에게 짭을 팔았다. 아니에요 손님 아니란 걸 증명해라. 그렇지. 손해를 배상해라.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걸 쳐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진상은 너무 많으니까. 그럼 그 진상을 쳐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재수 없었네라고 하루가 끝나죠. 그게 얼마 전까지의 헬마우스였던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지. 이것보다 더 고수가 있지 않을까? 아 이걸 실패했어. 더 짜치게 가보자 라고 더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네. 전혀 다른 발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여기서 상상력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렇게 도전정신이 있을 만큼 짜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는 그의 도전정신을 응원할 만한 마인드셋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패밀리 비즈니스와 패밀리 비즈니스. 두 개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까지 왔는데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김건희 여사의 고모로 갑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일단 대통령인데 대통령 부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주변이 왜 이렇게 친척들로 애워싸여져 있는지가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대통령 친척은 또 아니네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대통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정치적 중량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홍삼트리오니 로겸평신이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엄청난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예 패밀리 비즈니스다 라고 나오는 사람은 처음 보는 거야.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내가 육촌 동생을 꽂아도 이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들은 지금 연좌재다. 프렌즈 시즌 중에서 피비가 아웃소싱으로 전화기로 토너를 파는 자리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매뉴얼을 주고 이 매뉴얼에 모든 말이 있으니까 이것만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살하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비가 매뉴얼을 뒤지면서 그런 말은 여기 없다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요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버벅대고 있는 렉이 걸린 상황 이거 뭐지? 라고 온 국민이 지금 당황한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그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내일 이 시간에는 패밀리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 속으로 한 번 더 격가지를 해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14년도 13년도에 그 알씨를 진행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감추니까 나와 있는 팩트도 없었고 입단속이 잘 되니까 취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기껏해야 그거였습니다. 이름을 안 적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몇 명 있대. 그 사람이 지금의 권력층과 어떻게 연관이 있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꽤 있어. 그래서 범위를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은 말이 국무회의에서 나올 때가 있대. 정도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누굴까를 말하면서 저희도 몰랐어요. 알게 된 건 2, 3년 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스티커에 붙어있죠. 가방 바깥만 봐도 해석은 됩니다. 내일 이 시간은 김건희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 옛날에 그 책 있잖아요. 43페이지로 가시오 해서 가면 퍼즐 풀고 26페이지로 가시오 하면 퍼즐 풀고 퍼즐 열심히 딱 풀었더니 김건희 고모한테 가시오.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마우스가 다녀왔습니다. 책을 보다가 어? 주말에 다시 만나죠. 그것을 알기 싫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